이번에 입양인 중에서 네덜란드에서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데 그 친구하고 이미 자라고 DNA로 언니를 만났다 하네요. 그 친구가 여기서 격리를 하고자 해서 저 계단을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어주려고 사실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것을 움직여서 다시 대구위를 올리려니고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제가 이거를 증언을 해야 돼. 언젠가. 프랑스아, 너가 올라가? 프랑스아, 너가 올라가? 응. 너가 올라가? 네, 네. 네? 너는 안 좋아? 네, 네. 그들에게 baja가 what i call me. 올라가? 뭐야,ormiona이야. 올라가 바로? 얘기만 하래 올라간대 네? 그래, 잠깐... 아 잠깐만, 었당? 안 돼지. 안 돼지Watch 아, 돌. 돌 될만한 돌이 있을 거야. 있었어. 이거 여기 딱. 딱이다. 지금 돌을 개서... Brah flying 들어가, 바지, 바지. 어? 들어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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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꾀를 쓰는 중입니다. 이게 바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응, 나를 잘하네. 힘 센 여자. 힘 아니지, 이거는. 머리 좋은 여자. 꾀 쓰는 여자. 잘했어, 잘했어요. 응. 지금 프랑스와가 80kg인데요. 그 무게를 저걸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면서 바위를 눕히려고 이쪽으로. 아, 80kg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위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프랑스와가 자기 다칠지도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chief의 고소는 보인으로 손을 좀 더 궂을 받습니다. 앞으로 가 1996에 기본은 컴퓨터로 교탑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가 markets가 좋았고, 직원은 domu. 앞으로 가진 마우РЕ envie은 어? 에이 저거 기쁘데? 언제까지. 이거 이번에 가진 것 같아요. 스쿼떼라 스쿼떼라 갔다 갔다 양쪽을 더 많이 돌려 양쪽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레트ps 넌 저쪽으로 가 야 이거 뭔질이 날것 같은데 내가 볼때 콩비가 저쪽이야 니가 부양져 공격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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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아 오늘 질레마입니다 이거를 저쪽으로 지금 끌고 가야 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요 데크가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요 데크가 여기서 멈추거든 적어도 이 바위가 이쪽으로 왔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거라 이따가 다시 올리는 것도 힘들겠는데 지금 이거를 저쪽까지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1cm씩 하기로 거의 뭐 개미 개미가 산을 움직이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렇게 껴가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진짜로 야 야 승현이 천재야 천재 야 내가 인정한다 오늘 인정해 아 장승현 장목수 천재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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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의 힘입니다 이거는 아 장목수 멋있어요 오케이 어머니 부산업 라우스 아 고시 섹 아 아 아 다시 한번 오 으 요새 아파 우프 애레 어느 쪽으로 가요 얘가 지금 조금 불안해 제대로 안 서있잖아 하지마 응 아니까 여기 빠지마 나 이제 이렇게 꼭 운동 bun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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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 운동 이렇게... 아, 이제... 너도... 조심해, 조심해 움직이겠다 그러면 일단 자빠지진 않아요, 이쪽으로? 아직 헤라클레스다, 야! 말도 안 돼! 시지푸스, 시지푸스! 그럼, 이거 잘 들어와요 왜? 하나, 둘 이럴 잘했어, 이럴 잘했어 와, 넘어가지 않아? 와, 와 장목수 움직였어 시지푸스 장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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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장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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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장 아 Representative 장 tır 어디갔어? 여기? 지렛대 지렛대 역할 얘를 여기다가 세울 거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찍습니다 마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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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저기로 떨어진다 이거 얘로 떨어진다 얘로 얘가 여기로 떨어진다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해 응, 그걸 밀어줘야 돼 그렇다 안 되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잘해 네 네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조금 더 안표 네, 안표 아, 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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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예스 좀 더 붙여야 돼 네, 메인 부지 나, 나, 땡켓 사랑은 옮기는 사랑은 옮기는 이래요 이렇게 하면 네 뭐 아, 움직인다 움직이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아 아 아 아 예 예 아 나무가 더 밑에 있을 때하고 다르다 나그자 있을 때 좀 더 넣어 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ну 아 네 아 아 아 아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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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데크가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가 그거 집 짓겄다. 내가 일어서 집 짓겠어요. 이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기초를 먼저 하고 저 위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가 오면 이쪽 문으로 비 안 맞고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제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나이가 자꾸 다닐까 바닥에서 잘 못 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루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저희 돌침대를 올려놓고 모든 걸 저기 다 정리를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래가요. 이렇게 일을 잘해요. 앞으로 남자 필요 없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의 목적은요.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맨발로 모든 장소를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넣고 모든 장소를 다 신을 신지 않고 깔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 방품으로 간 길을 이렇게 지금 방부목으로 오일스테을 제가 바를 겁니다.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오일스테을 바르는 목적은 썩지 말라고 미스키 소리도 있겠지? 응 응 응 응 응 미스키 소리도 있겠지? 응 응 응 지금 백호라는 작가분께서 팔마도를 저희에게 공간조화에게 선물을 하신다고요 해서 그 베이직으로 저기 벽 가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280이 나온다고 하는데 작가가 원했던 건 2220 이후로 괜찮다고 그 최소의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그것이 준비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이 맨발로 입장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맨발로 보세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 만든 데크 여기 공연을 볼 수 있는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네요 여기 탁자 여기서도 같이 쌓을 수 있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품을 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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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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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있는 Def